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LJR 학생의 숙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숙제가 제출이 안되고 있다가 갑자기 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 거고 이게 다 최근이네 그냥. 뭔가 지금 틀어진 것 같은데 하나가. 소리가 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서 할게요. 뭘 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최근 거라서. 내 메탈로 할 게 억울하니까. 그에서 전시사. 이런 것들 있고 웬만하면 다 받아쓰기 쪽에서 수확할 게 많을 겁니다. 정글 흰대는 위문 그러다. 아니라는 부정은. 음 잘했어요. 노우스 틀렸죠. 오우. 잡아낼 거야? 잘했다. 이런 게 감동 포인트인 거거든요. 또 이런 게 크기점입니다. 원래대로면 앞쓰고 그냥 하고 지나가는데 쓰다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잡아내잖아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되게 커요. 수치상으로 말을 하자면 평균 10점이에요. 그 차이. 저기서 틀렸구나. 아쉽네. 잘하고 시제에서 자꾸 틀리는 부분인 거 계속 말하지마. 이런 거 조심 안 하면은 계속 떨어져. 계속 말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뭘 자꾸 실수로 흘리면 카드를 더 자주 봐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가 늘어요. 그리고 계속 틀리면 심지어는 카드가 새로 생성돼서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인데 이런 걸 끊어내야 돼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 좋아한 적 없다. 좋아하지 않았다. 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의 배달 서비스 한국의 배달 서비스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해요. When will you가 되어야겠지. When do you 못 Do you가 될 수도 있고 Will you가 될 수도 있고 This is the city 내가 아는 그 남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끌리는데 어느 상황에서도 답을 제대로 맞춰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세가 계속 늘어요. 줄질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심해야 돼요. 되게 좀 구조적으로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이거 틀렸죠. 방금 전에 맞췄던 건데 이번엔 틀렸잖아. 이거 아까 맞췄던 건데 틀렸잖아. 이건 아까 맞게 고쳐서 맞췄던 건데 이번엔 틀렸죠. 아는데도 틀리는 겁니다. 축제가 계속 늘어요. 당신은 언제 그것을 배웠나요? 제 경우엔 리뷰는 밀링거 999개 다 쳐내고 요즘은 리뷰 60개 안 넘어갑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고 제대로 모르면 먼저 제대로 안 위해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미 당신의 숙지에서 봤나요? 알지 못하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알아야지 모르면 물어봐야지 모르면 찾아봐야지 피상적인 것만 외워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틀리죠. 그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만약 그를 만났더라면 I'm here 또 보죠. 11분짜리가 하나가 또 있네요. 맞췄어 틀렸어. 됐고요. 받아쓰기만 봐도 돼요. 어차피 그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아 잡히잖아. 방금 전에 여기 롬플디 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5분 미리 해본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중에 한 거잖아요. 몇 시야 시간이? 10시 8분이죠. 그죠? 10시 17분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랬나보죠. When did you? 자 틀렸지? 당연히 틀렸잖아. 이거 봐봐.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한국어 문장만 제대로 읽어도 틀릴 일이 없는 걸 틀려요. 이런 상황이 수개월 동안 끝도 없이 반복되고 그만큼 축제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다른? 둘 중에 다른 하나? 제가 본 것만 수개월이죠. 저 이전에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겠죠. 뭘 제대로 하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은 난 당신이 가게 할 것이다. 가게 해줄게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것 생각을 뭐 I made damn water the plane 괜찮아요. 결국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안 되니까 한 20년 후에 라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게 될 겁니다. 빠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왜 하라는지 이해를 못할 거니까 근데 저는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뭐야? 노이즈? 빠질 거야 저거는. 둘 다 썼으면 더 잘한 거지. 봐봐요. 당신은 오늘 학교에 갔냐? 봐봐. 이것도 그냥 문제 읽는 시간 2초만 더 써도 맞출 텐데 그냥 틀리고 빨리 그냥 당장 오늘 숙제 빨리 끝내려고 대충 해서 틀려버리고 장기적으로 몇십 분씩 손해봐요. It has been a cat 그거 깨닫기 일형식 깨닫기 전엔 The man who is my father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바쁜데 뭔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을 잘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